조금 전까지 주방 부분에서 전체적인 평면 계획과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가전제품인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가전제품을 먼저 잘 기획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맞춰서 짜임새 있게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은 이번에는 LG에 있는 오브제 제품으로 전체 구성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븐과 냉장고도 전체 다 LG 제품으로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냉장고나 오븐 같은 것들의 어떤 이런 전면부가 전체적으로 요즘은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색감과 소재를 잘 선택하면 주방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싱크대가 보여질 텐데 이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케아의 보드빈 제품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케아 보드빈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액자 형태의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수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케아에서도 매년 표지를 장식하는 게 이 보드빈 제품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실제로도 시공해두면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케아 손잡이나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자 형태의 주방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타일이 있는데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이 액자 모양과 컨셉이 비슷한 형태의 작은 액자형 타일로 시공을 해서 이 보드빈 제품과 상당히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의 이 도어 상판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타일의 어떤 재질감과 형태도 같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성 한번 설명드리면 상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쭉 열어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부는 그냥 수납하기 좋게끔 전체 상부 계획을 했습니다 이케아 제품 같은 경우는 상부 형태가 안쪽에 다보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서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 이 위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칸을 넣을 수도 있고 두 칸을 넣을 수도 있고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작 가구들은 타공하는 다보의 구멍이 보통 선반을 중심으로 위아래 정도만 뚫려 있는데 이케아는 항상 전체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높이 조절이 용이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케아는 경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무버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팍팍 닫아도 소리가 낫지 않고 자연스럽게 닫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부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부장은 저희가 거의 다 서랍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쪽면 먼저 설명드리면 옆에서 보시면 측면에 있는 이너 서랍이라고 이너 서랍, 기본 서랍, 기본 서랍의 하부 서랍 이렇게 구성이 됐고 코너 같은 경우는 코너가 항상 사용하기 어려운 공간이긴 하지만 이케아는 코너 모듈이라는 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제품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돌려서 사용해서 이 내부 공간을 전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케아 같은 경우는 코너 유닛을 넣을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꼭 넣어 줬으면 좋겠다 다만 이걸 넣기 위해서는 이 앞쪽 공간에 대략적으로 이 가로 세로에 약 25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공간을 한번 보면 이케아는 아무래도 단위가 100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2, 4, 6, 8 이렇게 사이즈로 20cm 사이즈, 40cm 사이즈로 나왔는데 이제는 2, 3, 4, 5, 6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구성에 맞춰서 남는 공간에는 인출식 서랍을 하고 이 하부 같은 경우는 싱크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안쪽에 분배기가 있어서 분배기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다지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는 전체가 다 내부가 서랍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랍 외에도 다시 안쪽을 보시면 전체가 다 이너 서랍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케아 제품이 좋은 거는 이 내부에 들어간 이런 모듈 제품들이 항상 그 사이즈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실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부도 전체 구성을 이미 다 해놔서 보시면 접시 같은 거 넣어놓고 이런 모듈 같은 거 초기 단계 계획을 같이 해서 내부 구성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아일랜드 쪽도 보시면 하부 서랍, 똑같이 인어 서랍 맨 끝에는 인출식인데 인출식 서랍도 오른쪽에 끝에 유지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제작을 해서 보시면 기존의 장이 있고 측면에 보면은 측면 쪽에도 똑같이 수납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탁이 들어가고도 식탁 앞쪽에서 약간의 공간만 둔다고 하면 이쪽 앞쪽 공간도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여기 서랍 넣었고 인출식 넣었다라고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이케아 제품을 설계할 때는 굉장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정말 짜임새 있게 어디는 서랍, 어디는 여다지, 어디는 인출식 서랍 이런 것들을 넣는데 공간이 예를 들어 지금도 여기 보면 하부에 이렇게 분배기라는 게 있고 또 저쪽 같은 경우는 후드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에 맞춰서 잘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 분배기 위치는 기본적으로 옮기지 않는 전제 하에 싱크대 여기다 기본 배치를 하고 내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할 때는 이 창호 중심의 센터 부분에 보통은 싱크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있었던 분배기 위치를 유지하다 보니까 기본 고정값이 싱크볼이 기본 고정값의 코너에 들어가는 인덕션이 고정값 이렇게 순서가 1번, 2번이 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코너를 또 세 번째로 가정을 하고 나니까 그 나머지에 남는 공간들을 맞는 제품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공간이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전체가 다 화이트였다면 좀 밋밋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간이 조금은 화사한 느낌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손잡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케아 손잡이를 활용을 했는데 골드를 포인트로 넣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런 수전 같은 경우도 골드 수전으로 디자인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포인트가 된 것처럼 하나의 컬러감이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후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외부에 노출하는 침미형 후드가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매입을 하게 돼서 매입형 후드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장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내부에는 이렇게 후드가 되어 있어서 조명도 나오고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인덕션 설치하게 되면은 상부에는 꼭 이렇게 확산형 소화기라고 하는 것이 설치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진 않지만 이게 하부에 간접 조명이 있는데요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조명은 위에 있는데 사람이 등지고 일하게 되면은 앞쪽이 좀 어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을 설치하게 됐는데 이거는 중공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방 사용하는 데 좀 유용한 것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콘센트 같은 것들을 최대한 몰아서 세로 형태가 아닌 가로 형태로 사용하기 좋게끔 설치를 쭉 해서 저희는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만큼 많이 만들어드린 편인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총 10개의 가전제품 정도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반대편 오븐이 있는 공간까지도 만들어드렸고요 또 이쪽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는 쪽에도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옆에 있는 보조 주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주방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형태의 발코니 구간이죠 발코니의 보조 주방 형태를 쓸 수 있게끔 내부 구성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가스레인지 놓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여기서 요리하거나 할 일은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부장 정도만 내부 구획을 해서 맞춤형 제품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기 이쪽 공간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이라서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공간만큼만 바닥을 저희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 드려가지고 추후에 이쪽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쪽에는 원래는 이제 세탁기가 있었는데 세탁기 같은 경우는 저쪽 반대편으로 공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방 쪽 발코니로 가면서 이쪽은 그냥 편안하게 수납 같은 거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40평대 아파트 주방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